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늘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계좌를 늘려드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분이 또 계십니다. 참 욕심 많은 분이에요. 메리시 증권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 다솔 부장님. 메리시 증권의 이 다솔 부장님. 일단 사실 큰 이야기도 많죠. 금리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다솔 부장님이 보시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 고은이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그냥 느끼는 제일 큰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뭔가 게임의 룰이 좀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시장을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좀 스타일이 바뀌어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첫 번째는 많이들 언급하시는 미국 심란물 국채금리가 어쨌든 올랐다. 이게 1.7이 적정하냐 1.3이 적정하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0.2, 0.1 하던 거에서 1%대가 넘어간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는 이게 다시 0.2, 3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을 대응하면서 첫 번째 전제는 몇 프로가 적정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는 한 칸은 올라간 것 같다.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시장 대응할 때보다 주가들이 실적에 상당히 민감해졌습니다. 그게 제가 작년 말에 미스터마켓이라는 책을 쓰면서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기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고 대량의 유동성이 공급된 초반에는 원체 모든 기업이 다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도 아니 도대체 실적도 안 좋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자꾸 주가가 올라가냐. 이 질문을 제가 거의 반년 이상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뭔가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이 상당히 귀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유동성에 좀 더 민감했던 어떤 그로스나 성장만 보이면 당장 숫자가 안 나와도 좀 더 선호가 높았었는데 돈 못 버는 회사도 그냥 막 막 올려주고 그랬다는 거죠? 네. 다 같이 돈을 못 버니까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날의 비를 세우기에 좋은 팩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작년 3, 4분기 실적 시즌 넘어가면서 특히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서는 실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좀 참고해보시면 생각보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업종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요약해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회사가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필라? 미국에 있는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회사가 나빠졌다거나 차가 안 팔린다거나 전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교 1등은 여전히 정해져 있는데 전체 반평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스코어를 보면 지수는 어떻게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3천 초반에서 수렴해가는 분위기인데 섹터별로는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올라있는 것들은 좀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것들은 키 맞추기를 하면서 평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면 먼저 금리 쪽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전에 오건영 팀장님이 나와서 정의주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드 갭이라고 하거든요. 국채 수익률과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쉽게 PER이 10배라고 하면 수익률 기준으로 10%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을 PER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PER이 5배다. 그러면 이제 20%의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언급을 하는 거고 그게 PER이 100배면 1%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보던 어떤 시장의 금리가 0.2%, 3%일 때는 이게 역산해보면 PER로 한 사람은 거의 200, 300배 가까이 나옵니다. 금리가 0%면 1 나누기 0이니까 밸류에이션이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아무리 멀티플을 당겨줘도 국채라는 비교 대상이랑 비교해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5%를 가정해보니까 1.5%면 대략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6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7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뭔가? 비싼가? 이런 의문이 처음 들기 시작한 거죠. 10년 국채금리 기준? 10년 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채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 역산하면 PER이 50배거든요. 그러면 50배가 넘어가는 주식은 좀 비싼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비싼가라는 질문이 전혀 없다가 시장에서 0.7, 0.8이 됐으니까 0.2, 0.3, 0.5 될 때까지만 해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질문들이 없다가 이게 1.5대로 올라오니까 이게 PER 60배가 넘어가는 주식은 좀 비싼 건가라는 의심이 처음 들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라는 게 시가총액이 기업이 버는 순위 곱하기 PER이라는 멀티플로 계산이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팽창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섹터들 쪽에서 조금 이제 조정들이 이뤄지고 있는 거고 실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을 관찰해보면 PER 100배짜리가 200배 주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100배가 200배 되는 건? 그래야 PER 100배짜리 회사가 이익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멀티플이 PER 200배가 돼야 주가가 2배 올라가는 거죠. 2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못 오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주식들은 이제 오를 수는 있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건 거죠. 그리고 PER이 70배짜리가 PER 100배가 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PER이 15배짜리를 25배를 간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활발합니다. PER 낮은 게 잘 오른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걸 논하는 건 사실 지금 시장의 색깔과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얘는 가치주라서 되고 얘는 성장주라 안 되고 이런 논쟁보다 1.5배 기준으로 60, 70배 근처에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 기준이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중에서 개별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해지는 시기고 그래서 개별 종목들 잘 관찰해 보시면 요새 제일 잘 먹히는 종목들이 애널리스트의 1분기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매매했을 때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여름쯤에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라는 보고서라고 한번 PT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메리츠에 계시는 이진우 팀장님이 한 4년, 4, 5년 전에 쓰셨던 보고서거든요. 그 보고서의 핵심 골자가 애널리스트도 실적을 추정하는데 이 종목을 커버하는 한 20, 30명의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를 모아서 소위 평균값을 내거든요. 그걸 저희가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종목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2천억인데 어떤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1분기 추정치를 3천억으로 올렸다. 이거는 그러면 통계값 상당히 이탈하는 값이 되죠. 이랬을 때 그 3천억을 쓴 애널리스트는 첫 번째는 또라이거나 두 번째는 시장이 모르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널리스트를 하실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미친 척하고 재미로 숫자를 적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도 경험해 보고 실제 이진우 팀장님이 쓰신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는 보고서의 결론은 이 컨센서스 통계치에서 상당히 크게 이탈하는 숫자가 나오는 보고서는 그 애널리스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인사이트를 획득해서 반영의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값에서 가장 처음으로 튀어나가는 보고서일수록 주가 기여도가 높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A라는 애널리스트가 통계값 외의 점을 찍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지런히 업데이트하다 보면 컨센서스까지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나오게 되고 보통 그런 기업들은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저희가 작년 코로나 3월 이후에 소위 2, 3, 4분기 3번의 실적을 거쳤고 이번 1분기 실적이 네 번째 실적 시즌인데 작년 2분기, 3분기 때는 실적을 컨센서스 상위한 종목이 굉장히 귀했었어요. 4분기부터 의외의 바닥에 있던 섹터군에서 대표적인 게 철강 같은 것들 아까 보니까 앞전에서 두산인프라코랑 철강, HMM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일단 짧게 한번 정리 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소위 실적 추정치에서 튀는 값들이 4분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추정치를 벗어나는 값들이 이번 1분기에는 좀 많이 두드러지고 또 여태까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았던 선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업데이트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애널리스트 저도 예전에 해봤지만 사람이 하는 직업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고 업황이 좋으면 아무래도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주 가게 되고 더 자주 글을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컨센서트를 벗어나는 값들은 보통 장기간 동안 불황해 있던 산업에서 많이 나와요. 소위 이제 저희끼리 표현으로는 커버하는 애널드 버린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최후까지 커버하던 애들도 너무 지치고 지쳐서 약간 방치되어 있다 보면 예전에는 매주 가고 매달 가고 이랬던 게 두세 달에 한 번 가게 되고 갈 일이 생겼다가도 별거 있겠다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컨센서스는 그대로 있는데 업황은 개선되면서 괴리가 벌어지는 섹터들이 나타나는 거죠. 소위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가치주라고 불리우는 섹터들 중에서 저는 사실은 가치주라기보다는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치주? 시장이 좀 방치되어 있던 섹터들 중에서 의외로 지금 숫자가 올라오는 섹터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수급도 좀 강하고 시세도 강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EU장을 대비하시면서 일단은 금리가 한 칸 올라갔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실적 개선주에 좀 민감하게 해서 오히려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막 지수, 업종 이런 고민보다는 저희가 바텀업 리서치라고 하죠.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발라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반도체가 좋아 그러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그 밑에 장비주, 소재주 소위 이제 따라가는 매매가 가능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네이버가 치고 나가면 네이버랑 비슷한 카카오가 따라가고 카카오가 가면서 언택이 가는구나 하면서 언택 중에 안 오른 거 사면 따라서 이제 갭을 메우는 투자가 가장 쉬운 투자였고 2차전지들 때 LG왕이 먼저 가면 SDI가 들어올라가다가 따라 올라가고 이거 안 가니까 이노베이션도 가겠네? 사놓으면 따라가고 2차전지 장비나 소재 중에 들어오른 거 골라서 쥐고 있으면 큰형을 계속 따라갔거든요. 제가 작년에 갭 투자로 망했잖아요. 망한 건 아닌데 하여튼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제일 수익 내기 편했던 방식이 주도주 섹터군의 대장주를 찾아내서 그 섹터 내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잡아내면 그 소외주가 대장주와 갭을 메꿔가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투자였는데 지금은 사실 약간 투자하신 분들도 혼선을 겪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같은 섹터 내에서 있는 종목 중에서도 어떤 애는 실적이 잘 나고 어떤 애는 안 나와요. 그럼 나는 실적이 잘 나가는 대장주를 보고 비슷한 딴 거 샀는데 얘는 계속 빠지고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내가 버려뒀던 섹터 중에서 또 의외로 실적이 좀 튀는 게 나오면서 그동안 내가 공부 안 했던 산업인데 갑자기 튀어 올라오니까 좀 대응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3월 이후에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바텀업 중심에 종목을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 작년보다는 조금 확실히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얘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한 땀 한 땀 봐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방치를 넘어서 저는 다 잃어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 애들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손 놓고 잃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제 계좌가 마치 미아보호소 같은 느낌이에요. 다 고아원 엄마 아빠 노벨 평화상 구보시네요. 애들이 다 어떻게 된 게 품호 없는 애들만 있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라는 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컨센서스 대비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제 기준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절대적인 실적의 레벨보다 전년 동기 대비 개선 폭이 큰 기업들. 웬만하면 좋아지지 않았어요? 작년 이만 그게 다 좋아지고 있는데 퍼센트가 다른 거죠. 어떤 애는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좋아진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전년 동기 대비 15% 좋아진 애가 있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100% 좋아지는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 폭이 큰 애들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이 딱 3월이잖아요. 코로나가 딱 1년 됐거든요. 작년 지수가 바닥 찍은 게 제 기억으로는 3월 17일 전후에 지수가 바닥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가 제일 극심했던 게 3월, 4월, 5월이라고 보면 지금 역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작년 3, 4, 5월에 피해가 가장 컸던 애들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적 개선이 크게 올라오고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이진우 팀장님의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는 보고서를 팁으로 갖고 가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 숫자가 좀 잘 나오는 기업들. 그거는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얼마 정도로 평균을 냈는데 그보다 훅 뛰어난 한 명의 분석이 나올 때 이걸 잘 보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정을 하는 거죠. 하고 나서 그걸 잘 따라서면 그 다음에서 다른 애널리스트도 같이 추정치로 올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복잡한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실적 체크 잘 하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전까지는 내가 그거를 그렇게 애널리스트 보고서까지 읽으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해도 좀 적당히 사도 수익이 나기가 편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공을 들여서 디테일하게 한 땀 한 땀 사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금 더 민감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식은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렇죠. 사실은 올해 연말 실적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1분기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분기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가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실적의 방향성을 보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가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그래프는 숫자가 하루에도 팔딱팔딱 움직이지만 사실 기업의 체질이라는 것은 주가가 3, 4% 움직인다고 해서 그날 기업의 체질이 3, 4%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가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임직원 몇 천명을 갖고 있는 조직이 실적의 방향성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보통은 그 회사가 최소 2, 3년 정도는 준비했던 어떤 기획이나 영업의 방향이나 마케팅의 방향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지속성은 웬만하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실적이 안 좋다가 처음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항상 어떤 의심이 있냐면 어? 얘 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지? 어색한데? 별거 아닐 거야. 그래서 모두가 실적 좋아지면 다 살 것 같지만 보통 첫 번째 실적 시즌에는 대부분 반신반의 하세요. 일회성일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작년 하반기 석유화학주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반기 그때 미스터 마켓 얘기하면서 석유화학주 계속 말씀드릴 때도 그때도 다 같은 의견이었어요. 석유화학주 반짝이다 보다 했었지만 그게 보통 실적이 개선되면 첫 번째, 두 번째 분기는 항상 그래요. 의심들도 많고 반신반의하고 그런데 이게 적어도 한 세 분기 정도 실적이 개선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엄청 의심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뭐 행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석유화학이냐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모두가 네이버 카카오를 다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작년 4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네이버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그때는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반도체가 올해 원탑이다라는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원탑이었죠 그때. 작년 상반기는. 그런데 그때 네이버가 어땠었냐면 네이버가 그 전에 계속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안 나오다가 2019년 4분기인가에 처음으로 원닝 서프라지가 됩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리고 이제 작년 1, 2분기 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었고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자라면 모두가 네이버 카카오가 숫자가 잘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실적을 가지고 이제 좀 체크를 하실 때는 첫 번째 분기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는 제가 볼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분기가 첫 번째 좋아지는 섹터 잘 골라내셔서 거기서 충분히 공부하셔도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분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늦지 않다 이거죠. 충분히 투자할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 제 기억에는 6분기 정도까지 실적이 개선되면 보통 업황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워렌 버핀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코카콜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내수 시장이 원체 크고 거기서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3년, 4년, 5년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경제다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내수에서 히트 제품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카피 제품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점 기업이 히트 제품을 낳아서 이걸 계속 팔아야 되는데 일단 인구 4,500만, 5천만 팔고 나면 내수가 포화가 들어가고 그 중간부터는 경쟁 제품이 카피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 계산세가 분기 대비를 한 6분기 정도 진행이 되면 보통 경기 사이클이 꺾이거나 아니면 경쟁 제품들이 나오면서 조금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첫 번째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때 잘 공부해 두셨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기까지가 사실은 수익이 내기 제일 좋은 구간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분기부터는 조금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1분기 때도 기왕이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있는 섹터 군들을 조금 뒤져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앞서 질문 중에 HMM 공급 어떻게 하면 꺾입니까? 이런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작년 석유화학 강의 때 시컬 업종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크릿 컬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을 늘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휴대폰이 잘 팔리면 기존에 있던 라인에서 2교대로, 3교대로 돌리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만 해도 라인을 야근 수당 주면서 조금 더 늘리면 상대적으로 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석유화학이나 철강, 조선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공장이 일단 풀케파로 꽉 차면 그때 공장을 새로 늘려야 되거든요. 보통 시크릿 컬 공장들이 공장 시작부터 완공까지 3년을 봅니다. 지금 호황인 걸 인지해서 내가 지금부터 증설 요이 땅 해도 실제 물건이 나오는 거는 2024년 초 정도가 돼야지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해운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한진해운이라는 국적 대규모 회사가 망할 정도로 업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단 한진해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해운 회사가 모두 안 좋았었죠.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운사들 중에 제 기억으로는 탑10 내에서 파산했던 회사가 수두룩이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배를 계속 매각했습니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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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노선만 정리해서 소수의 정예로 끌고 가던 게 업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물동량이 북미 노선 중심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이미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배를 다 줄여놨는데 지금 갑자기 물동량이 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땡겨올 수 있는 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공급이 언제 새로운 배가 이 노선에 투입될 거냐. 새로운 배가 들어와서 A라는 애보다 내가 운임 조금 싸게 미국까지 보내줄게 라고 해줘야 그때부터 운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컨테이너선 발주가 작년까지는 조선 수주가 거의 대부분 L&D 중심이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컨테이너선 발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대미포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수주가 계속 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들이 실제 노선에 투입되는 건 적어도 2년 뒤라는 거죠. 보통 시크릿컬의 사이클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는 게 그러니까 쇼티지를 인지하고 새로운 공급을 시작해서 완공되는 공장의 건설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석유화 공장 같은 경우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배 같은 경우는 작은 배나 2년, 큰 배는 3년 정도니까 보통 시크릿컬이 업황이 돌면 한 2, 3년 정도 호황인데 그중에 주가가 제일 좋은 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보는 게 가운데 그게 이제 딱 그냥 신규 공장의 증설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참고삼아 말씀드릴 게 HMM이라는 회사는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회사고 오늘 특징주 중에 페노션이라는 회사가 벌크선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 BDI 지수가 지금 데일리로 보면 3월 12일 날 BDI라는 게 벌크선의 운임입니다. 그러니까 벌크선을 내가 이 돈을 주면 내가 미국까지 네 물건을 싣고 가줄게. 이게 BDI거든요. 3월 12일 날 BDI가 1960이었고요. 3월 15일 날 1983, 16일 날 2017, 17일 날 2100, 18일 날 2215, 그리고 19일 날이 228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사이에 BDI가 한 300포인트 정도 오른 대략 퍼센트로 치면 한 20% 좀 안 되려나요? 계속은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것들의 평균 값인 거죠. 그래서 해운을 추정한 애널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추정 작업은 말씀 주신 대로 데일리로 운임짓은 너무 변동이 크니까 평균 값을 잡습니다. 그래서 1월 평균 BDI가 얼마인데 2월 평균 BDI는 얼마인데 3월 평균 BDI는 얼마인데 그래서 1월, 2월, 3월 달에 평균 BDI 값이 나오면 대략 이 기업의 1분기 평균 BDI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월별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우상행하고 있으면 업사이클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4월 달 평균 BDI 값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애널리스트의 2분기 추정기 값이 일제히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운임지수라는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운주에서는 이 두 가지는 꼭 참고하셔야 되는 업종이라서 그 사이클을 타는 업종은 주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즉, 지금은 요즘 해운 계속 장도 좋고 시황도 좋잖아요. 운임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미래 언제를 반영하는 것이냐가 참 애매한데 앞으로는 운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운임 좋으면 누군가는 배를 만들 거고 배를 만들면 당연히 운임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론 그렇다면 그 사이클 잘 타다가 같이 오를 때 주가가 같이 오르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하면 이거는 사실 주식이 아니라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 중에서 그런 소위 스프레드를 먹는 산업이거든요. 시크리컬 중에서도 제가 일단 설명드린 산업재 같은 수주로 하는 산업재가 있고 스프레드로 먹는 대표 산업이 화학, 철강, 해운 이 세 가지가 소위 마진에 확대가 되냐 떨어지냐를 가지고 하는 산업이거든요. 이 세 가지 섹터가 주식 중에 가장 투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사실 오래 하신 분도 좀 어려워하세요. 뭔가 이렇게 내수 소비제나 자동차처럼 딱 눈에 보이는 데이터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히스토리 차트를 놓고 이제 하는 편이 있고 예전에 이런 느낌일 때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도 이 정도는 오르겠지.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툴이 밸류에이션을 PBR 기준으로 역사적 하단이 몇 빼고 역사적 상단은 얼마였냐. 지금이 이제 과거 사이클 대비 진행 상황을 볼 때 역사적인 PBR 밴드 상단까지 왔냐 안 왔냐를 가지고 보통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해운이 이렇게 실적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오르는 건 그 기업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이럴 때 또 올랐었으니까 라는 뭔가의 습성?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게 해운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업이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불가 HMN 같은 경우가 작년 상반기만 해도 적자 막 이렇게 바라보던 회사인데 지금 4분기 때 영업이 거의 4천억 때 나왔었고 1분기 최근 커버하신 NRL 보고서가 영업이 7천억, 8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해운 운임이 지금 1분기에서 크게 안 꺾이고 연간 유지된다고 하면 올해 추정지는 7천억 곱하기 4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작년에는 적자 왔다 갔다 하던 회사가 올해 2조 2, 3천억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니까 뭔가 이게 회사가 안 좋아지는데 주가가 빨리 반영한다기보다 이 실적의 변동폭이 다른 산업 대비 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업 예를 들면 적자보단 해운 회사가 올해는 흑자가 2조가 났으면 그 기업 가치는 2조 정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캐시가 수회사에 2조 원 정도 더 들어왔으니까 호텔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한 1억 정도 벌던 호텔에 어느 날 기분파 재벌 손님이 들어와서 한 10억 좀 팁을 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호텔은 앞으로 10억씩 벌겠네 라고 해서 호텔의 가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호텔에 그래도 호텔에 10억이라는 돈은 들어왔으니까 한 10억만큼 가치는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건 리즈너블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올해 이익 체력이 1조가 올라갔는데 시가총액이 1조가 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PER 1비를 적용한 거죠. 그렇죠. 영원 무궁한 게 아니라 싸이크 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평균 PER이 못해도 10배는 될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시장 평균 대비 10분의 1 정도의 저질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이 회사가 번 돈 대비 최소 7, 8배 정도는 PER를 쳐주는 게 시장 평균보다 싼 거거든요. 보통 어떤 회사가 이익을 들어서 구조적으로 1조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사실 시가총액은 1조 이상 개선되는 게 평균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게 영원 무궁한 게 아니니까 내리는 거라면 그렇죠. 그냥 그런 식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보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황이 좀 변동이 큰 시크리컬 업종 같은 경우는 너무 처음 시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하시기는 좋은 업종은 아니에요. 시스토리를 좀 오래 보셨고 경험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고수익을 추구하되 또 역으로 보면 빠질 때 리스크도 큰 섹터고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수 소비제나 소비제 중심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실적 체크하시는 거나 업황 보시기가 제일 편합니다. 약간 시크리컬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 투자가의 영역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경험도 좀 많으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이다솔 부장님을 모셔서 이 정도 얘기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해운 얘기는 끝낼 수가 없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탈탈 털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지금 궁금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접근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빨리빨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광고 잠깐 듣고 와서요. 이다솔 차장님과 이다솔 부장님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어디를 사야 할까 지금 팔아야 할까 규제 속에도 오르는 부동산은 어디인가 파쇼 김학렬 소장의 20년 노하우를 통째로 알려드리는 책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 입지의 히스토리가 결정하는 미래 가치의 요건 발로 뛴 임장으로 알아낸 입체적인 부동산 답사기의 정수 숨어있는 오르는 집 지금 알려드립니다. 파쇼 김학렬의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한빛 비즈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향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미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다솔 차장님 얼른 저희가 뽑아보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 일단 각 분야별로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5G냐 바이오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뭐 좋은지 없자 봅시다. 뭐 좋은지 어느 쪽이 좀 괜찮다고 사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왔던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시죠. 그것도 2% 때문에 못 들었는데 지금 아닙니다. 질문이 워낙 수준 있는 질문이어서 일단 지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가장 특징적인 증시가 독일 증시거든요. 독일 증시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유럽 증시들이 거의 대부분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독일 쪽이 이제 코로나 이전 주가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고점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닥스 지수 사상 최고. 네. 닥스의 이제 구성 정보가 제가 조금 발라봤는데 올해 독일 증시에서 그 주가 순위가 제일 좋은 게 폭스바겐이고요. 폭스바겐 다스아웃. 그 다음에 이제 다임너 이런 데가 있고 그 독일 증시의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자동차 그 다음에 바스프나 베이어 같은 화학주들 그리고 이제 지멘스로 대표되는 엔지니어링 플랜트나 기계 회사들 아디다스 같은 소비재 그리고 이제 컨티넨탈이라는 자동차 타이어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베르크 시멘트라는 시멘트 건자재 회사가 올해 이제 닥스에서 주가 수익률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이라는 증시가 상징하는 거는 소위 자동차, 화학, 철강, 기계 같은 구경제 중심에 소위 이제 투자나 캐펙스가 이루어질 때 좋아지는 업종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도 캐터필라나 보잉, 디어 이런 좀 투자 관련된 애들이 신고가를 쓰고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에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저는 산업재 관련 주들을 좀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산업재는 어떻게 정리를 드릴 수 있냐면 시크리컬 주들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지는 업황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중에 소재주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입니다. 대표적인 게 화학, 철강, 배로 나르는 해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정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산업재는 어떤 섹터냐면 그런 소재나 이런 기업들이 업황이 좋아져서 공장을 늘릴 때 혹은 기계를 증설할 때 그래서 뭔가 캐펙스를 확장할 때 수주를 받아서 수주 받아서 물건 만들어서 넘겨주는 대표적인 게 조선, 공작기계, 굴삭기, 건설 이런 업종들이 이제 산업재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뭔가 돈을 풀어서 밑단을 막아내고 경기가 회복되는 초입 국면에서 원자재들이 랠리들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거 대비 뭔가 업황이 좋아졌는데 여기서 생산량을 더 늘려서 더 큰 생산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들까지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1.9조 부양안 통과된 다음에 5월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3조 달러 인프라 부양책이거든요. 인프라라는 거 딴 거 없이 그냥 도로 파고 하수도관 갈고 전기차 충전소 늘리고 신재생 발전 늘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냥 공사거든요. 공사. 공사하면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캐펙스 늘리고 그러면 이제 공장 늘릴 때 필요한 것들이 철근도 필요할 거고 PPP관도 필요할 거고 그거 땅팔렐하면 골수학기나 유학기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시크릿컬의 어떤 실적 트렌드가 소재들은 대부분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좋아져서 작년 3큐, 4큐, 올해 1큐까지 하면 3분기 이상 실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수주를 바탕으로 하는 업체들의 실적은 이제 작년 4분기 일부에서 1분기의 일부 업종들이 조금 개선된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산업재 쪽을 좀 공부해 두시면 뭔가 우리가 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최근에 좀 읽은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보고서 몇 개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3월 10일 날 신한금융투자의 황원 위원님이 쓰신 보고서인데 이분이 조선건설 쪽에서 1, 2등 하시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시군요. 이분이 현대건설기계를 프리뷰를 하시면서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40억 추정하셨는데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익이 증가할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가 그 당시 340억이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59% 상의할 걸로 보고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기계라는 굴삭기 회사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최근에 잘 팔린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예를 드리는 건 이걸 3월 10일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미 EU의 주가는 많이 올라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널리스트의 평균 추정치 값에서 굉장히 크게 이탈하는 점인 거죠. 굴삭기 같은 거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는데 그때 하나가 똑 튀어나왔군요. 그렇죠. 이 보고서가 나올 때만 해도 현대건설기계 보시던 분들 중에 되게 왈가왈비가 많았어요. 이게 진짜냐. 신안이 맞게 추정한 거냐. 그런데 그다음에 좀 뒤이어서 KB나 다른 데서 대략 500억 초반대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프리뷰가 계속 이어지니까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팁은 그럼 그냥 단순히 애널리스트 레포터 한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우리가 지금장을 대응하려면 이 애널리스트는 왜 남들은 34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540억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장을 대응하는 키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현대건설기계에 사람 말씀이 좋을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단위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보고서를 조금 더 살펴보면 3월 15일 날 NH투자증권의 박주선 위원님이 쓰신 보고서에 이분이 일본 기계산업을 분석하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일본 공작기계협회에서 발표한 2월 공작기계 수주액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2월 달에 일본에 있는 기계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했고 2019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수주액이다. 지금이요? 그런데 일본에가 전 세계 공작기계 중에 제일 뛰어난 회사가 일본과 독일에 있거든요. 보통 일본이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공작기계 데이터가 돌아섰다는 것을 보통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뭔가 모르겠지만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2월 달 데이터가 3월 15일경에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3월 11일 날 이거는 대신증권의 이동헌 애널리스트가 쓰신 보고서인데 2월 달 중국 굴삭기 판매 데이터입니다. 이건 발표한 것을 리뷰하신 거죠. 2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2월 판매량 중에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고 2021년 1월 2월 합산치가 전년 동기 대비 177% 개선됐다. 그리고 3월부터 성수기이기 때문에 3, 4월 데이터도 좋을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국내 업체 판매량 중에 두산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 데이터를 적어놓으셨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2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264% 굴삭기를 더 팔았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전년 동기 대비 441%를 더 팔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발표된 숫자들입니다. 중국에서 팔았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게 대략 3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시장에서 발표된 보고서들인데 이 흐름들을 보다 보면 중국에서 굴삭기가 뭔가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구나. 일본의 공작기계가 수주가 늘어나고 있구나. 현대건설기계가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서 이 보고서를 보시면 조금 리서치에 관심 있는 분이면 찾다만 거기까지 갈까? 그런데 미국에서 5월 달에 3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미국 데이터가 나빠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뭔가 미국, 지금 중국 데이터 저희가 확인했고 일본 데이터 확인했는데 하반기에는 뭔가 미국의 인프라 관련 데이터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캐터필라나 디어 같은 업체로 가는데 얘네 주가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리서치의 흐름이 이어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굴삭기든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업재 쪽 섹터들이 작년 3월 이후에 시장이 올라오는 와중에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받았던 섹터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주가는 어찌 됐건 간에 뭔가 판매 데이터들이 전년 동기들이 두세 배 이상 증가하기 시작하고 살아나네요. 그런 것들이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얘네가 실적이 개선된 게 이미 1년 이상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가 첫 번째 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과 반신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기업들이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좋은 시적을 내게 됐을 때 우리가 올해 가을에 이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이랑 같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재미있겠네요. 이게 제가 똑같이 작년 3분기 때 석유화 업체들을 보면서 그때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얘는 유가가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꺼질 거고 올해 증서 들고 했지만 어쨌든 이 회사들이 3분기, 4분기, 1분기 실적까지 계속 추정치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이 기업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작년 여름에는 안 된다가 한 80, 된다가 20이었다고 하면 경기 안 좋으니까 석유화학 제품도 결국은 많이 난발일 거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석유화학이냐.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각종 포장지 엄청 쌓이던데 그것 때문에 잘 올라왔던 거죠. 그것도 일부분이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균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게 다수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올라갈 때 보통 이게 수급이 개선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 발도 제가 좀 앞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굴삭기 쭉 잘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상으로는 뭔가를 막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한 발 앞서서 전선, 전선 깔 테니까 어디든 전선 아니면 수도관, 수도관 ETF 한번 들어갈까요? 뭐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아 좋았어. 예전보다 더 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선대건설기계는 2019년 1분기에는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 냈던 회사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1분기에는 100억밖에 못 냈네요. 원하는 적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배송도 안 될 거고 또 이제 제3세계 국가들 환율 튀어버리면 여기는 인도 같은 데 팔면 오히려 환손실 보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옛날 실적 회복한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에서 소위 좀 관심 있는 애들이 전교 1등하는 애들이 아니라 반평균을 끌어올리는 섹터 쪽에 지금 관심들이 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현대건설기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 대비, 바닥 대비 시점이 올라와서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성으로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옛날 실적 그냥 그렇죠. 뭔가 회복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회복되는 정도가 지금 밸류에이션에 녹아있냐 만약에 이 회사가 60배, 70배를 이미 받고 있으면 뭐 그 정도 실적은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실적이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기업이 PBR 0.4배고 PER은 뭐 6배고 이러면 얘는 왜 시장 평균 10배인데 10배를 못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고 색깔이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과거처럼 절대적으로 어떤 산업이 좋냐는 정해져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굴삭계 산업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서 반도체보다 좋은 산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2차전지보다 좋은 산업이 되지도 않을 거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이 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보적이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투자의 수익률 관점에서는 기존보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주가가 못 따라가는 것들이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서 그런 쪽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과거보다 조금 더 에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심플합니다. 본인이 커버 가능하신 보고서 중에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다라고 언급되는 것들을 한번 추려보시고 오늘의 팁입니다. 그런 업종 중에서 기왕이면 시장 평균보다 밸류가 낮은 애들이 있으면 이런 애들은 왜 시장 평균만큼 못 가지?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예전에 진짜 성장주가 갈 때처럼 이런 애들이 100배, 200배 가는 컨센서 6배짜리가 9배 가면 주가는 50%입니다. PR 4배짜리가 6배를 가도 50%고 30%는 저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제가 슬램덩크에서 되게 좋아하는 대사인데 덩크슛이나 레이업이나 자유투나 어쨌든 같은 2점이라는 거죠. 지금은 2점을 내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거를 엘리읍 덩크슛으로 2점을 낼 거냐 화려하게 그럴 필요 없다. 자유투로 넣을 거냐, 레이업을 넣을 거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왼손은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기대 순위를 낮추시되 바텀업에서 잘 뒤져보시면 분명히 같은 2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혹시 업종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기에 좀 너무 좀 그런가요? 어디에 그런 게 많으냐는 질문이에요. 작년 1분기... 건설이랑 운송 이런 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혹시 예를 들면 배터리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객관식도 좋습니다. 업앤다운도 괜찮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어쨌든 레포트 보면서 1분기가 컨셉보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걸로 애널들이 추정하고 있는 섹터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계 쪽의 굴삭기 같은 애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 의외로 내수 쪽에서 백화점이나 의류 업체들이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좋다라고 추정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고요. 백화점 의류. 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주들 거의 대부분 1분기 실적 여기 자주 나오신 윤재성 의원님 보고서 많이들 보실 텐데 석유화학주들 1분기 대부분 컨센트를 상회하는 상황인 것 같고 철강 섹터도 최근 프리뷰들 보면 1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철강? 네. 철강 섹터.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자동차는 모든 전체 업체가 다 상회하는 건 아니고 좋아지는 업체랑 안 좋아지는 업체가 반반인 나눠져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컨센트보다는 괜찮은 걸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중소형주에서 소재 같은 애들도 어닝상에서 크게 미스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뭐랄까 과거 대비 컨센서스 대비 크게 서프라이즈 나오는 비율은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100억 기대하고 있었으면 200억, 300억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100억 기대하고 있으면 한 120억. 이것도 사실은 나쁜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컨센 대비 좋아지는 속도나 전년동기 대비 좋아지는 속도는 조금 둔화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업황은 여전히 좋지만 상대적인 데이터들은 조금 둔화돼서 딱 그 2차전지 소재도 나름이 세워보면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한 20배 내외에서 있는 기업들은 대충 주가 하방 자꾸 버티는 것 같고 멀티풀을 막 80배, 90배 땡겼던 기업들은 이제 약간 60배 밑으로 좀 회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에서 뭐 업황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데 작년에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계시는 기업이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받고 있냐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이다솔 부장님이 실력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있는 종목은 언급을 안 해. 정프로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 좋아질 것 같은 업종에 내 것만 쏙쏙 빼고 이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신데린 줄 알았어요. 우리 이다솔 부장님. 그런데 요즘 워낙 바쁘셔서 전화를 못 받으신데 비서가 대신 걸러준다는 얘기도 좀 있고 전화 받으실 거죠? 예, 받아야죠. 요 부장님은 리서치 센터에 계신 줄 알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네. 옛날에 애널리스트도 하셨는데 요즘에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첫 직장은 애널리스트였고 두 번째 직장에서 펀드매니저 했고요. 지금은 리테일에서 PB, 소위 PB라고 불리는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들 상담해드리고 계좌 운영 도와드리는 PB를 하는데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레버 카운트라고 해서 제가 운용하는 레버 카운트 상품이 있고 또 일임으로 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조금 새로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시장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펀드매니저분들 중에서 굉장히 내공 있고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한 몇 년 동안 일종 펀드 잘 안 하죠? 네, 몇 년 동안 펀드가 워낙 골트 왔다 보니까 수익률이나 매니저의 펀더멘탈은 좋은데 계속 돈은 판매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 일하면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분은 진짜 인사이트 강하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자주 나오시는 이한영 본부장이 포함해서 굉장히 실력 있는 매니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매니저분들 많이 만나 뵙고 소통하면서 이분은 진짜 잘한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그 시간에 고객을 한 분 더 만나세요. 맨 매니저 만나지 마시고 고객분들이 지금 우리 부장님 못 만나서 달린데 지금 고객님들 소개해 줄 수 있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니저분들 중에서 인사이트 있는 분들 많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인한테 온 고객을 넘겨주면 피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하기야 뭐 피비는 어떻게 됐든 손님이 돈을 버셔야 잘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한 한번 봐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우리 이다수 부장님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맡아주세요. 작은 돈이라도 좀 맡아주세요. 저도 한번 좀 자꾸 작은 돈이 됩니다. 꽤 괜찮은 돈이었는데 점점 주로 잘살 녹습니다. 세금도 높고 계좌도 잘살 녹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계좌 어떡할 거야. 자 우리 이다수 부장님 사실 좀 더 시간이 괜찮으면 더 말씀 좀 나누고 싶지만 오랜만에 오셔서 네. 오늘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작년 1분기 실적 나쁜 기업들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밑에서부터. 네. 작년 1분기 실적 나쁜 기업들이 올해 좋아지면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중에 애널리스트가 이제 톡 튀어나오는 가격 쓰는 사람 이거 이제 찾을 건데 이 방송 듣고 또 애널리스트 가운데 갑자기 뭐 가격 튀게 적고 뭐 이러지 마세요. 저희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말. 그 시장 컨센서스는 그 되게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본인이 사용하시는 HTS를 보면 기업 정보라는 란이 있거든요. 네. 거의 나오죠. 모든 증권사의 기업 정보에 다 분기 컨센서스, 연관 컨센서스 다 나옵니다. 모든 종목이? 네. 다 나와요. 커버 안 하는 종목은 안 나오고. 커버 안 하는. 컨센서스 커버가 있는 거니까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종목은 거의 없을 거고.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종목은 증권사 HTS에는 다 공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증권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셔도 다 있어요. 분기 컨센서스, 연관 컨센서스 다 있어서 굉장히 보시기 편해서 지금은 진짜 조금만 시간 들여서 레포트 많이 읽고 노력하시면 읽는 만큼 돈 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 안 하고 돈 벌려고 그게 저 심보가 나쁜 심보 아닙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책도 같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이다솔 부장님은 이 팀에서 보내드리고요.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메리츠 증권 이다솔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